잘생겼어요 가자 가자 우리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끝나네 머리가 좋은 애가 왜 브론주에 있어 탈출했잖아 너 어딘데? 실버로 승격한 부분이야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 형형형형 나 점프로 올려줘 무시하기는 형이 끝낼게 그냥 간단한 부분이네 됐어 여기다가 이렇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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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 형 이거 여기 위에 올려 이거 가져가 여기 위에 올려? 아니 그 위에 안 올라가지 이거 잠깐 내려봐봐 내가 그걸 갖다 놓고 하아 뭐냐? 아 뭐? 아 알았다 알았다 야 여기 여기 올라가 아 아 아 아 넘어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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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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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형형 야 좀 야 아 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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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니 하여튼간에 스트리트파이터 장품 못쓸 때부터 알아봤어 그때서 그때 그럼 앞으로 밀어봐 그렇지 그렇지 자 헤이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직 잠깐만 타이밍 잘 봐해줘 당신 래 credited 아니야 너 그거 야 누르지 마봐 그냥 점프 뛰는 게 나을꺼 같아 알 나 아니 아니 갓나 아니야 누가 달리기 시작하면 눌러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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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에 걸렸을 때 눌러야되지 아냐 아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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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사인 좀 주고 가세요 혼자 하시나 3일 할게 3일 3 2 좋아 좋아 그냥 죽음 와서 계속 해봐 형이 해야지 형이 내가 파랑하라고? 파랑으로 가서 넘어간 다음에 떨어질쯤에 자력으로 당기라고 hole 손 진짜 물로 안되나? 에 저기.. 대박 나도 당황해가지고 눌렀어 어디字 뭐 추천이야?? 꺼내봐 꺼내봐 아 이거 밀자 밀어 그냥 밀면 되잖아 아니야야야 아니 아니 뭐하냐 아니야야야야야 아니 아니 뭐하냐 저 일부러 이래 아니야 아니야 캐릭터 착각했어 컨셉트의 노재로 뭐야? 오? 아이씨 나이 지하 사장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밑에 있어 거기서 너무 가 너무 앞이니까 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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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괜찮아 너무 앞이니까 좀 뒤로 와 아이 진짜야 좀 뒤로 와 아이씨 진짜야 그리고 위치 바꿔 아니 거기 그걸로 세워 이거 파란걸로 세워 아 거기서 해놨 빠르 빠르 아니야 아니야 점프 점프 아니 점프 와 뭐냐 아 와 아니 한 번 더 가면 돼 이제 일루와 보내줘 그냥 한 번 더 보내줘 보내줘 형이 그냥 가서 저거 두고 오면 되는거 아니야? 아니 저쪽 부모는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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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서 아니 그냥 형이 가서 아 두고 오자고? 아 두고 오자고? 그거는 그거 해도 되지 야 가 아니 아니 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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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오 가 아이 미친냐 아 아니야 아니야 준비하고 있어 마음의 준비를 아니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아니 그거 굶어지마 기다려 아직 움직이지마 간다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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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떻게 형 볼reu? inflicted 좀 PA 귀여워 아이 잠깐만 Pend calming 탁 탁 가자 1, 2, 1, 1, 2, 2, 3, 4, 5, 5, 6, 6, 7, 7, 8, 8, 9, 9, 10, 9, 10, 11, 11, 11, 10. 따라와야 하나 둘공, 예아 따라와야 따라와야 너무 좋다 지금 빠른거는 진짜 본능이었다 신겨가지고 쿠션으로 가자 쿠션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 해도 그렇게 하네요 아니 아니 할 수 있어 가만히 있어 마지막 희망이다 한다 아아 아 가만히 있어 이거 이거 오오오 그거 아니 그거 저거 진짜 못해? 아니 아니 안돼 정신이 아 그 앞에 막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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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진짜 가만히 있어 아잉 죽일라고 해 죽일라고 야 잠깐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형 형 형 형 그거 초 나노 컨트롤 안녕하네 안녕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안녕 안녕 어떻게 이해가 안게 돼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이해가 안 돼 어 뭐야 이거 어어어구 auch 좋아 좋아 야야 야 잠깐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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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나와 아니 그거하면 안되지 그건 안되지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ㅎ 올라오uki ㅎ 내려와 그렇지 눌러봐 일단 그렇지 그렇지 가만있어 허어 미치운 줄 알았는데 써 가만있어 너는 거기 할 수 있어 넌 너무 콩 와 깼다 좀 더 빨간거 하고 있어 빨간거 하고 있어 다 필요해 지금 한 번에 가면 되겠네 딱 올려서 세트로 세트 아이템을 아 내가 볼 때는 반상사 바스켓도가 야비타이덜스 바스켓도가 야비타이덜스 3점슛 야 좋았다 야 내가 볼 때는 뭐 깔끔하지 그냥 깔끔했네 입을 쏙 다물게 만드는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뭐야 오 재밌다 아 이렇게 생각 아 농구꼴대야 여기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서 나와 나와 어디서가 나 올려줘 그렇지 오오오오오 아니 천천히 가 어 잠깐만 야 왜 여기로 가면 되는거 아니야 우리 아 병신이 하하 하하 저장이 진짜 실망이야 뭐야 진짜 오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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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초록색만 있으면 다 돼 있어 진짜 시원 근데 너도 왜 긴급 기절인데 아 알았어 난 그냥 가만 있을게 여기에 나 사각지대 있어야겠다 사각지대 야 너가 힘들때 우리가 안하자 뭐야 아이씨 하 제발 그걸 빠이면 안되지 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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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에헤 에헤 털 다 날린대 헐 아니 아니 뭐하세요 아니 뭐하세요 아니 뭐하세요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뭐야 서아 앞에서 아 또 이거야 와 형이 나 죽였다 타이밍 봐서 저거 5번 그렇지 꺼 그렇지 올려올려올려 네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여기 시간 없다 준비 어 어 닫는다 닫는다 어 밑으로 아 거기를 피해가는 클라스 네 아 거기를 피해가는 클라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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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미치겠다 아니 야 잠깐만 그냥 우리 어 페이크 이쪽으로 올라갈까 이렇게 어 잠깐만 해봐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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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 되겠다 야 야 야 야 빨강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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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하 ava 오 야 개시효고였어 네 그다음에 아 야 하나일 나이스 나이스 이걸로 맞추고 다시 가져와 버리지 그냥 핵 캐리 해버리지 와 멀겼네 이건 진짜... 뭔 색깔이 왜 다양하게 들어가고 그렇게 아 축하구나 최고의 플레이였다 내가 캐리했다 뭐지 여기 한 타이밍에 가야 되니까 빨고 내가 빨고 내가 한 번 더 내가 한 번 더 빨고 너가 빨고 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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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거기서 빨면 안 돼 거기서 빨면 안 돼 야 죽고 싶어 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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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고 빨라 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